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 불쌍해 대리호도 해줘 이런 사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새롭고 늘 그지같은 그런 사연들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연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집안일이에요. 엄마 불쌍하다.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라. 제사 대신 지내라. 자주 찾아뵈라. 이런 거. 자기 집안일이야.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초월해가지고 남의 집안 대리호도.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보면 압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제목. 불쌍한 자기 엄마를 위해 새아빠 형수님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 집안 차례까지 다 지내달라는 놈. 이 새끼가 완전 미쳤구나. 원제. 재혼 가정인 예비 시댁과 제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에요. 다름이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쓰는 건데요.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흥미해서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정신 부여잡고 노력해가지고 짧게 팩트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남친 어머니는 미혼모로 혼자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남친나이 20대 중반일 때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혼 자체를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무조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새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며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재혼하기 전에는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면 완전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남들한테 말을 할 때도 무조건 아버지예요. 새아버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본 용돈은 물론이고 안부 전화까지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아버지는 친자식이 없어서 늘 적적히 하시니까 네가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된다. 혹은 언젠가 반드시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사람이니까 잘해라.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 그 집안 제사 참석은 기본이고요. 틈만 나면 가서 밭일도 하고 벌초까지 싹 다 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1도 5로 그 집안에 갔을 때 하고 있는 행색이 너무 그지 같다며 새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니 저 자식 꼴이 제게 뭐야?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우고 싶었고 또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불쌍하니까 억지로 가는 거래요. 그러다 이번 장마 때 숙모님 그러니까 새아버지 동생의 처 제수시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연차를 써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요 편도 5시간 왕복으로 10시간 거리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돌아가신 거니까 다녀는 왔는데요. 참고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남친 혼자만 간 건지 아니면 스님까지 같이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 집 자식 새끼들 조문해줘서 고맙다 이런 전화 아니 카톡 하나 없어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남친 새아버지 형님의 부인도 돌아가셨거든요. 형수님이죠. 정확히는 모르겠고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우리는 제사 같은 거 없어 안 지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다는데 사기친 거죠. 그러놓고 갑자기 우리 엄마 제사 지내줘야 돼 사실은 차례도 지내야 돼 이래가지고 이 집 며느리가 뒤집어졌대요. 이건 사기결혼이라고 이혼하겠다며 완전 죽기 살기로 난리를 치니까 다시 제사 안 지내는 걸로 겨우 무마하고 그 이후 본인의 동생 즉 제 남친의 새아버지랑 어머니가 그 집안 차례 및 그분의 제사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합니다. 남친 새아버지 형수님의 제사를 지내왔던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숙모되시는 분이 당신 살아 생전 제사랑 차례를 많이 도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아 그래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뭐 내 시댁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네가 도와야 돼 이런 의미로 말을 해준 거 같아요. 여하튼 그랬는데 장례식을 다녀온 뒤 남친이 갑자기 우리 이번 추석 때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 집안 분위기도 눈으로 볼 겸 또 바다도 볼 겸 겸사겸사 오케이를 했던 상황인데요. 저는 당연히 추석 당일이 아니고 그냥 연휴 기간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추석 끝나고 그 뒷날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추석 때 인사드리러 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아 맞다 내가 저번에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추석 전날에 가면 한 이틀은 머물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는 거죠. 추석 전날에 가서 당일까지 이틀 동안 그리고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문득 추석 때 불쌍한 우리 엄마가 남의 집안 귀신들 밥을 당신 혼자 차리게 생겼으니까 인사는 그냥 핑계고 니가 우리 엄마 대신 그 집안 귀신들 밥 좀 차려줘. 딱 이렇게 느껴졌어요. 일단 티는 안 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데이터 다 때려치고 집에 왔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거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거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쌩판 남의 집안 남의 집안 제사를 모시겠다는 정신 개빠운 엄마와 말로는 싫다지만 결국 동주하는 나사빠진 아들림이 그리고 이 미친 꼴을 직접 듣고 보고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지팔직군 정신 개 티미안 쓰니까지 아니 이 글에 정상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까? 대댓글 한 명 있습니다. 큰 집 며느리만 정상이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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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러게 저런 얘기를 다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집안 분위기를 보겠다면 명절에 내려가겠다는 건지 뭔지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귓사대기 올리고 거기서 끝냈어야지 뭐하는 거야 2번 아니 아들 나이 20대 중반에 재혼을 한 거라면 그 아저씨가 아들을 자식으로 키운 것도 아니잖아 근데 저 엄마는 정말 비굴해 보일 정도로 납작 엎드리고 있네요 여하튼 님도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참 고달프겠어요 남자도 엄마도 쓴이도 아니 다들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겁니까 3번 미친 거야 아니 왜 이딴 남자랑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거냐고 남친 엄마는 지금 결혼생활에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아들까지 갈아 넣어서 자기 자리 잡으려 발악하는 거고 이젠 그도 모자라 아들이라는 놈은 쓴이를 종련 취급하겠다 이건데 지능이 모자란 건가 아니 저런 게 남친이라고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 4번 자기 엄마랑 새아버지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남친까지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집 며느리도 이혼 불사 주고도 안 하겠다는 걸 아무 관계도 없는 쓴이가 제사를 도우러 간다고 이건 진짜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이렇게 그리고 결혼하기 전 명절에 인사를 왜 갑니까 노예예요 됐으니까 명절 지나고 가겠다고 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했는데 남친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명절에 무조건 가자고 하면은 이거는 백퍼스니에게 며느리 노릇 하라는 거니까 그냥 뻥 차버리라 이 말이지 내 말은 5번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결국 자기 여자까지 갈아서 대리 효도 날 생각이었네 우리 엄마 불쌍해 야 너만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희생을 좀 하라고 등등등 일단 개소리를 하면서 압박을 줄 것이고 나중에 이조차도 안 통한다면 야 너 우리 집 원래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냐 알고 있었잖아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며 또 애를 낳으면 시몬의 집안 칩사 노릇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애비 노릇과 남편 노릇은 늘 뒷전이 될 겁니다 무조건 파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 쓴 거 보니까 왠지 왠지 쓴이는 파혼을 안 할 것 같아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절대 죽을 때까지 방생하지 말고 꼭 깨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이라도 구해야지 6번 새 남편은 친자식이 없다니까 저 아줌마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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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내가 원래 이런 댓글 잘 안다는데 이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8번 어 이거 돈 구데기 앞에서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일 알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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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그래 니가 니 한몸 희생해가지고 폭탄 제거반이 돼야 다른 여자들이 신나게 살지 참 고맙다 후기 아 뭐라고 답을 적어야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다시 만났고요 이때 제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자기 엄마가 보내온 톡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꽁꽁아 니가 아버지가 올해 안에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이번 명절에 와서 찐득하니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틀 동안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사실 본문엔 안 썼지만 요거 근래 고부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나는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엄마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막을 생각이 딱히 없어 나는 우리 엄마와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살겠지만 그래도 너는 며느리니까 많이 살갖고 애교 부리면서 먼저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등등등 지난번 추석 이틀 발언처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시부렁거렸을 때 거기서 바로 끝을 냈어야 했던 건데 그걸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고 그래요 제가 등신이고 미친년이었죠 아무 도움 없이 원룸 단칸방에서 살더라도 우리 두 사람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각오로 내 가정 하나 예쁘게 잘 꾸리고 싶어서 그런 걸 보고 듣고도 모른 채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참 못할 짓을 했다 이런 뭐랄까요 허탈감 배신 상실감 회의감 이런 것들 이루 말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하튼 결론은 이겁니다 저 톡을 발단으로 거기 쌓여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쏟아붓고 오지게 쌓아오고 완전히 헤어졌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와 진짜 줏대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니 정말 잘 헤어진 거예요 2번 콩가루가 뭐 별건가 이런게 많아 콩가루죠 엄마라는 사람도 참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남자의 미쳤다는게 딱 눈에 보이고 그도 모자라 어디 미쳐서 지 자식을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집안 이래 끌어들이냐 이거지 내 말은 어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댓글 그 남편에게 친자식이 없으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유산 그리고 하는 김에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비 며느리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실패한거지 뭐 3번 으에이 더럽다 엠이라는 여자는 남자의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지 자식새끼까지 잡아가면서 남편 집안 종노릇하고 또 아들이라는 놈은 그런 지 엄마 불쌍타고 엄한 여자 잡아다가 그 집안 종노릇 대신시키려고 하고 뭐 어쨌든 도망을 쳤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따지고 보면 스니가 제일 핫발이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스니 남친 새아버지가 있고 그 새아버지 형님이 있고 거기가 큰집이겠죠 형님 집안에서 원래 아내가 죽어서 아내의 제사와 집안 차례 다른 조상제사 이런걸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집안 아들은 여자한테 뻥을 까가지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할 뻔하고 그래서 제사를 남친 새아버지 집안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남친의 엄마는 그 집안 제사와 또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고인의 제사를 지내고 아들은 벌초하고 집안일하고 그도 모자라 이제 스니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거죠 이야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도 뭐 남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거로도 있지 이 스니는 가면 완전 이야 정말 어지럽네 대단해 감사합니다 응?